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안보 열전 시간입니다. 김형준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기는 바랍니다. 그러게요. 추석 명절 직전에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있어서 사실 그날 같이 얘기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장 취재에 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광화문대 나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모기가 있어서 오늘 그거 얘기해 주시겠다고요. 네, 현무 시리즈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1은 다 퇴역했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다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이렇게만 언급하면서 이른바 비믹사업, 즉 비밀리에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국군의 날에 바로 그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 테레실린트에 등장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공개만 하고요. 네, 그냥 나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공개됐는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이게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걸 써서 대응을 하는 그런 무기인 건가요? 네, 북핵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체계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체계 KMPR에서 이 미사일이 핵심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진 하나 일단 보고 계실 텐데 처음 보이는 이동식 발사 차량 텔, 이게 현무 2C입니다. 이건 새로운 건 아니고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참관했을 때 공개된 거예요. 이미 사거리 800km를 날아가는 2단짜리 미사일입니다. 저 바퀴 10개 달린 차량에 실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바퀴 10개 태, 지금 다른 사진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실 얼핏 봐서는 처음 것하고 구분이 좀 어려울 텐데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차량 뒤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둥근 원이 그려진 거예요.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화염을 막아주는 방열판이 있어요. 이게 더 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발사관도 길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렇군요. 국방부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서 정체가 뭔지 공식적으로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몇 년 동안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들을 모아서 퍼즐 일부를 제가 맞춰볼 수가 있었어요. 퍼즐 일부를 좀 맞춰봐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마다 저게 뭔지 지금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박성준 기자 취재를 더 해보셨나요? 저도 100% 장담까지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현무2의 고위력 업그레이드 버전. 기존에 있던 현무2의 업그레이드 버전. 네. 그리고 현무4, 현무5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먼저 현무2 고위력 버전은 말 그대로 기존 현무2 미사일에 무거운 탄도를 탄 미사일입니다. 2021년 9월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나와요.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당시에는 다들 그 전해에 개발이 성공했다는 현무4로 받아들였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에서 현무4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현무2의 고위력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무2의 좀 무거운 탄두를 단 버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무4는 재원이 공개된 바는 없지만 언론 취재로 인해서 탄두 중량이 2톤, 사거리 8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텔에 실려 나온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바로 이 현무2 고위력 버전 혹은 현무4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네. 사실 2톤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치고는 상당히 큰 탄두 중량인데 더한 게 있습니다. 더한 게 있어요? 현무5. 지난해 국군의 날에 발사 영상이 공개됐는데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무려 8톤 탄도를 장착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든 미사일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게 2톤짜리였는데 이게 8톤이라고요? 8톤이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발언으로 일부 재원이 공개됐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1일 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고위력 현무5를 일부 살짝 맛만 보여주고 공개했습니까? 고위력 미사일에 대해서는 세계 유일하게 우리가 탄도 8톤에 총 중량 36톤 이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다 자긍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총 중량 36톤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쪽은 핵입니다. 그래서 탄도가 한 수백 킬로그램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런데 그래도 중량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무5라는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 그걸 입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게 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8톤 탄두를 단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전력에 우리가 어떤 위기감 심어줄 수 있나요? 재래식 전력으로 맞서 보겠다는 건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술핵에 비유하는 것도 있는데 전술핵급은 아닙니다. 핵무기의 폭발력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요. 다만 이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노리는 건 관통력입니다. 관통력. 고등학교 때 물리로 돌아가보면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질량을 곱한 값에 다 비례합니다. 2는 1분의 2mv 제곱이라고 하죠. 발사할 때 질량을 크게 하면요. 공중에서 위치에너지가 붙어요. 그러면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때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가 나오고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v 속도의 제곱이니까요. 그렇게 땅에 격돌해서 일단 깊게 파고 든 다음에 그다음에 폭발합니다. 무거울수록 폭발력이 굉장히 커지는 네. 관통력이 커지고 그다음에 관통이 깊게 될수록 그게 끼치는 피해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전술핵의 비유를 한 거예요. 버금간다고. 이러면 북한 지도부가 지하시설 어디에 숨어도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시설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주 옮겨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도 있을 테니까 유사시에 치러야 될 대가가 매우 클 겁니다. 이런 보복적 억제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고요. 북한이 또 이번 달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을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경고하는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건 핵은 아니고 재래식 무기잖아요. 위협이 될까요? 사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서 서로 핵무기를 가지면 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사이버나 전자전, 비핵 정밀 타격, 극초음성 비사일 등등 첨단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게 핵무기가 있어도 서로를 억제하는 걸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핵과 재래식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도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이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억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네가 뭔가를 하면 우리는 분명히 보복한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술핵을 쓰는데 전략핵으로 보복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또 핵을 써서 다 같이 공멸하자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비례성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 공격에 비례가 맞게 대응할 자산이 있게 되면 신뢰성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억제 전략의 확전 후세 에스컬레이션 도미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1위라는 공격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1.9, 2.5, 2.9까지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관두면 여기까지만 한다. 예를 들어서 보복 공격을 한 뒤에 완전 부장 병력을 일단 대기시켜놓고 일부러 전폭기 한두 대만 날려서 공중 초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북한은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군대가 막 있으니까 물러납니다. 그러면 확전 우세가 달성되고 위기관리도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실제 사례인데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5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걸 맞은 북한은 또 5나 6, 7로 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을 공격했는데 5로 바로 대응해버리면 그래서 비례적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국방대의 서린이요 손한별 교수는 올해 7월에 낸 논문에서 우리의 KMPR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통해 대북 억제태세를 보완하는 게 북한이 어떠한 위기 단계에서 어떠한 공격 혹은 공격 위협을 가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사용하는 유연성 있고 균형 잡힌 대응 방안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가 KMPR 자산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유사시에도 사실 KMPR을 마지막 카드로 아껴두면서 북한의 핵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 미사일을 우리가 다 써버려요. 그러면 북한은 다시 남은 핵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확전 우세를 달성하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분야가 다 그렇듯이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앞으로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준 기자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요. 그럼 역시 220 도시